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거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떨 것인가 질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지만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그런 조선일보의 봉다방에서 한국은 일본식 장기침체가 없는 이유는 이런 제목의 한 전문가를 모신 그런 심청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식 장기침체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한국은 일본식 장기침체를 비슷하게 경험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운 좋게도 그런 장기 불황을 피해갈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이런 제목을 보고 한국은 특별한 나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곤 하거든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중국이 특별한 나라다 또 아시아의 4마리 용인가 하는 그런 국가들을 지칭할 때는 특별하다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다니까 언젠가 또 자본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은 생산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재정적자들이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요.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국가가 점점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체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 성장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률이 곧바로 소득 증가율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쭉 오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털의 1%포인트 성장률 하락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2년까지인데 그럼 이 같은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추세선을 역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무엇이든 간에 특히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합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렇게 역행해 가지고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행운이자 구조계획이 가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7% 정도 유지게 되면 비관적이고 그 다음 1% 되면 평년을 유지하고 낙관적인 경우는 1.3%를 유지하게 되면 성장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국책연구소니까 가능하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결과도 좀 마사지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 국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쓸모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계획에 대한민국이 큰 성과를 거두고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외환위기 때는 외부 채권단으로부터 강요된 그런 구조계획 때문에 이후에 한 10년 정도 좀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장률 자체가 점점 내려앉는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소득이 감소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쉽게 관찰이 될 거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집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뭐 2000 예를 들면 10년부터 한 20년 뭐 그 사이에 한국의 중산청들이 아이들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한국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그게 결국 모두 다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서도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평균값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분이 이제 집값이 많이 내려간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치신 분 같습니다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차학봉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일구가 줄어도 일본식 장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명확한 그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차학봉 전문기자가 말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집값이 장기 침체할 것이란 이른바 고령화 집값 폭란론을 비판했는데 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해도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집값이 장기 상승한 것은 주택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투자 수요라는 것도 결국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수요라는 것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가치없는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빚이 얼마나 작으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안 받겠습니까 이미 많은 한국의 가구들이 빚을 많이 진 상태고 거기에 따라 시간이 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이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장률이 낮아질 건데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부동산이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입장을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해서 20년 30년 이후에 집값이 빠질 것이라는 장기 전망과 지급의 내집 마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감소해도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은 오히려 상승할 것입니다 투자 수요 부자들도 뭐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이 정체가 되게 되면 집값은 집값은 상승에도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저 자신도 미래와 관련된 일이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고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 말씀의 요지를 하면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사는 사람이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식 장기 침체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제 이런 주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거의 반면 교사지 않습니까 일본이 올라갈 때 착하게 그것을 미리 봤던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성장할 때 보면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지에 이제 신격구 회장 같으신 분이 일본에 오래 이렇게 거주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장하면서 구도심지하고 신도심지가 나눠져가지고 발전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해질 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라 그런 거죠 내려갈 때도 일본은 경험했지만 우리는 특별하니까 우리는 다르니까 일본과 같은 그런 경로를 밟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일본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상당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또 다른 것은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친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냥 공짜로 뭔가를 얻는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한 사람들은 그거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고 그런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거기에 맞게끔 가공해서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여의 아를 불문하고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까지 훼손됐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곱하기가 되게 되면은 일본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몇 분 이야기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통신장님은 싫어도 시차를 두고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장이 참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특별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외로 77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NA님은 더 이상 소득은 늘지 않고 인구는 감소한다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법칙처럼 부동산 가격은 하방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시차를 두고 일본과 비슷한 그런 계적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전망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일본식 장기 침체는 없다 조선일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일본과 비슷한 길을 밟게 될 것이다 둘째 일본과 다른 길을 밟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73% 정도가 일본과 비슷한 그런 궤적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25% 정도가 7대 한 3 정도네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답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일본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잔인할 정도로 흡사하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물론 희망적인 그런 견해를 피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비관적인 생각은 지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그 바람하고 그냥 굉장히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은 일본과 거의 잔인할 정도로 비슷한 궤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떻든 오늘 부동산 전문가의 일본식 장기 침체는 우리는 없을 것이다는 그런데 이견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광고 이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의 소위 공적 공직선거의 실태를 이렇게 낱낱 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에 1권이 나왔고 이제 이번 5월 30일 무렵에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룬 5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놈들 3권 2022년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